오예 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애플입니다 자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연구실 점프 강화만 초기화하려면 클리어 뒤에 점프 강화를 붙이면 되나요? 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이게 특정 효과만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한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펙트하고 클리어는 모든 포션효과를 제거할 뿐이지 자 지금 보시면 점프 강화와 허기가 걸려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점프 강화만을 없애는걸 한번 해보도록 할거에요 허기가 없어지면 안되겠죠 네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점프 부스트 포션효과를 적용하는것까지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적어줘야될텐데 시간을 0초로 하시면 됩니다 네 0은 시간을 0으로 하면은 그 포션효과를 제거하는것과 같아요 메세지 자체도 아예 바뀝니다 레벨은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구요 아예 점프 강화 효과를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오죠 이렇게 효과를 써주시고 시간 부분을 0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끝 Process كم 끝 끝 감사합니다.